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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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살고 싶어 가자 와 지금 뭐야 팬분이야 다시 지킴 잠시만요 갑니다 박수 야하하하하 와 샌누라 뭐야 가다 라타 페인이잉은 에이 넌 끝이 없는 거니 마음속에 공백을 채워가는 요인 부그러움 다가점봐 시즌에 매실이 될 수 있기를 하늘을 빌어보네 오 서운해 지구위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서 앞이 가져대로 통해 꼬배 담아놨던 모든 것을 꺼내 바다를 닮은 눈을 흘리빡으로 떠올리 워라펄 춤을 추는 워라펄 하늘 위를 나는 듯이 떨어져 아마 워라펄 춤을 추는 워라펄 머리를 향한 direction 하늘 위를 나는 듯이 떨어져 workflow 여러분 박수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났다 화이팅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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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시간들과 따가웠던 시절 소리치던 내 목소리 고맙맨이 비용 번그러지 뭘까 저 멈춰있는 감정 빗어내고 나아가야지 떨어지는 소비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폭포 다시 미 으하! 여러분 박수 박수! 노래소리가 짜진다 으하! 와 이 누나 뭐야?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들 모집하고 첫 공연하는 거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위에 인스타그램 아래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씩 검색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티박스에요 티박스는 연습실 비용, 앰프 비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씩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하고 끝납시다 저는 비하워의 막내 15살 박진영입니다 어머어머 15살이래 15살이면 08년생이야 저한테 한번 딱 골라봐지 저... 기반이네 기가... 네 저는 19살 리더 이진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뭔 생각하는데? 학생이야? 이게 맞아요 학생이에요 ㅋㅋ 얘들이 아직